지하에서 버린 자식 취급했던 기술을 대한민국이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이 덕분에 일본의 계획이 완전 어그러졌다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본의 원대한 꿈이 한국 기술 덕분에 박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계획이었고 한국이 성공시킨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남해와 서해를 찾는 이들이 감탄하는 곳은 바로 수려한 섬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섬이랄 수 있죠. 언뜻 봐도 엄청난 섬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348개나 되는 섬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5천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1위이고 한국은 무려 4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섬을 매주마다 한 곳이 방문한다고 해도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들 외에도 무인도들도 많은데요. 배가 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 섬들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섬들을 아무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십 시간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위그선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동수단인데요. 배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한 초고속 해상 운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위그선을 개발한 곳은 핀란드의 기술자 카우리오였는데요. 여러 번 소련에서 위그선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육해공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군부대 이동 시 적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연구를 하던 중 소련은 카스피의 근방에서 개량 중인 위그선 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홍채의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위 중앙정보국은 이 비행체를 보고 바다 괴물이라 불렀다고 하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위그선은 km 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1964년 소련의 기술자 티슬라브 알렉세이 에보에 의해 설계된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크기에 비해 안정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소련이 개발한 후 위그선은 화물수송용으로 목적을 바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선체가 불안했고 제작과 운용 예산의 문제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되었죠. 위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위그선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게 수출되었습니다. 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게서 3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을 헐값에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위그선 제조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었죠. 처음 러시아 기술을 받았을 때는 수면이 1에서 5미터만 운용가능한 기술로 파독을 거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 기술자들은 계량을 거듭한 끝에 한국형 위그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국내 조선사사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만들고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벤처업체가 손을 잡아 최대 출력 100마력의 4인승 위그선을 만들어 쉬운 전에 관심이 성공했죠.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난제로 보였습니다. 소련 기술자들도 성공하지 못해 폐기처분한 제품을 한국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작년 3월 미국선엔 82종이 건조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142노트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번 비행시 200m 장거리 도거는 이 제품은 20만km 이상의 실을 해상시운전 경력을 보유할 만큼 안정성도 증명됐습니다. 도서지역이 많은 한국에도 적합한 기종으로 미국선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후 기술개발을 거듭해 20인승 위그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면 비행기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던 곳을 위그선을 이용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그선 상용화가 더 값진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상용화에 뛰어든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도 상용화에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위그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은 경량화와 효율성 사업화 가능성까지 모두 잡으며 전세계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위그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그선의 가치를 알아본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척을 선주문했으며 스페인과 중동 국가들 역시 10척을 주문하는 구매약정서를 맺었습니다. 태국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위그선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죠. 예상되는 수요는 1만 5천척 이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34조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호황울릉도 여객수송 위그선이 출항할 예정인데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해 3시간 동안 배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미그선이 등장하면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넘어 독도까지도 위그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전까지는 쉽게 갈 수 없었던 독도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이 독도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spp조선소에 위그선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위도치 않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일에서 터널은 일본 쓰시마 섬과 이끼 섬을 중간 경유지로 두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년 정도 논의된 주제로 한일 양국을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죠. 첫 구상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일제는 만주를 대국으로 세우고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대부분에 집어삼키며 대동아공연권을 만들 계획을 꿈꿨죠.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약 반킬로미터의 철도 계획이 이때 첫 등장합니다. 일제가 이룩한 영토를 철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은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었지만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가 채널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논의는 불이 붙었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를 따지자는 것이 일본 측이 내세우는 표면상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터널을 뚫으면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있어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내세우는 중요 논리였습니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열차를 통한 운송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한일 해저터널은 한국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이 연결될 경우 최종 비착지가 일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리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해저터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일 해저터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있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저터널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선의 크기를 키우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한해협 양쪽에 위그선 선착장을 배치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속도 차원에서의 장점을 위그선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현재 위그선 기술에 있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위그선 영업과 운용에 나서게 된다면 한일 해저터널을 굳이 뚫을 필요 없이 양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속여 한일 해저터널 개통이 가능했는데 위그선의 등장 덕분에 한국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의 주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그선 덕분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 독도에 들려 독도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영어로 독도를 거쳐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죠. 독도에 박혀있는 태극기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위그선이 앞으로 교통의 중추기종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한류의 선봉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